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여의로만 콩콩콩콩 오 이건 좀 어렵다 다 같이 하는거죠? 네 일단 한 번이 놓치시면 다섯 번이 잡고 오! 1, 2, 3 도전! 눈을 끄면 눈을 끄면 꼼치 오! 아! 우리 이렇게 한번 뭐였어? 도전! 아침이 와! 아! 아! 전통! 투어! 갑시다! 릭키! 인사합니다 형수, 무슨 노래였는데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지 그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거 같아 되게 극단적이구나 예아! 예아! 아 나 진상 와서 너무 어린지 알았어? 어? 아 나 진짜 너무 어렸어 나 초학 20번 너무 많이 벌어갔어 하군이 두 명 칼락이래 2명 칼락이래 두 명 칼락이래 이미 찍혔어? 응 나는 아예 안 나왔는데 지금 벌써 하얘지 하하하하 나 안 보게 뭐야? 나 어제 매장 처리 받았으니까 날 거기에지 말았을 때 와 한국 세정 진짜 안 되겠다 정서 시작하는데? 우리 키네 똑같이 했네 와 실패하는데 도망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또 바로 가자 오늘의 1NK에서 공개되는 넥칼라이브에서 만나자 안녕